3시 원하십니까 3시 원하십니까 프로그램 942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루카스에서 일하고 있는 인턴 기자 유미라고 합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신지 이번에 세계선수권대회 자유품세팀 트레이너도 선임된 최답상이라고 합니다 네 대진표 혹시 잘 나왔는지 네 다 중간 뒤로 잘 나온 것 같아요 단체전 내일 경기가 있잖아요 반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자유품세 단체전 시니어는 태극기의 건공감리 그걸 주제로 표현을 했고요 되게 역동적이고 화려한 기술과 퍼포먼스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단체전 선수들이 잘생기고 실력도 어벤져스팀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김지원 선수랑 한재현 선수가 제자 진짜 재현이가 잘생겨가지고 네 재현이 잘생겼다는 소리를 많이 듣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현이 성인 혹시 내년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영상편지 한번 재현아 너가 고등학생으로서 이제 성인들을 다 제치고 대표가 되어서 코치님은 되게 대견하고 든든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자만하지 말고 열심히 하길 바란다 네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 제가 아하하 하하하